안녕하세요. 닥터종근의 알기 쉬운 당뇨 심장평 이야기입니다. 저는 연세종근내과 대표원장, 내과 전문의 종근입니다. 추석이 지나면서 굉장히 날씨가 갑자기 차가워지고 있는데 감기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저도 감기가 옮았는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가을이 되면 많이 발견되는 고혈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혈압은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 그 중에서 고혈압약을 줄이거나 또는 시작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혈압을 처음 진단받거나 고혈압 전단계로 진단받으면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고혈압약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약을 안 먹으려고 하고 또 약 안 먹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고혈압 초기라든가 아니면 고혈압 전단계에 있어서는 약을 먹지 않고 본인이 열심히 하게 되면 여기를 탈출하는 방법이 있긴 해요. 그리고 오늘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뻔히 아시겠지만 소금하고 체중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염분 제한과 혈압 강화에 대해서 좋은 연구가 많이 나왔는데 이 중에서 대쉬 소듐 트라일이라고 하는 연구가 작년에 발표된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초기 고혈압 환자나 아니면 고혈압 전단계 약을 먹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굉장히 저염 시기를 했을 때 이 사람들이 혈압이 정말로 잘 떨어지냐를 본 연구인데 정말 혈압이 잘 떨어졌어요. 대쉬 다이어트라는 게 뭐냐면 이게 악자인데 dietary approach is to stop hypertension이라는 그런 다이어트예요. 그래서 아주 1980년대 고안된 그런 다이어트인데 이게 뭐냐면 과일과 채소가 풍부하고 그다음에 저지방, 그런 유지방이 있고 그다음에 저지방 유제품들 그다음에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낮은 다이어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랬을 때 얼마나 효과가 좋은가를 한번 본 건데요. 스타디 연구 디자인이 좀 복잡하네요. 근데 메시지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디자인부터 보시면 412명의 약을 먹지 않는 초기 고혈압 또는 고혈압 전단계를 둘로 나눴어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쉬 다이어트 208명은 대쉬 다이어트를 했고 한쪽은 204명은 보통 미국식 식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좀 디자인 복잡하지만 결국 30일씩 저염식 한번 해보고 또 뛰었다가 30일 보통식도 해보고 또 뛰었다가 30일 고혈식을 한 거예요. 그다음에 미국식 식사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 다이어트를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쉬하고 미국식 식사로 나눈 상태에서 또 여기서 저염식과 보통식과 고혈식 다이어트의 혈압 강화 효과를 본 그런 굉장히 재미있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결국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일단 대쉬 다이어트는 말씀드린 대로 이런 다이어트죠. 그래서 채소, 과일, 저지방 유제품, 포화지방과 콜레스토리 낮은 음식, 생선과 가금류 같은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식사의 구성은 저염 다이어트는 1150mg의 나트륨이에요. 하루에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그다음에 고혈식에는 하루에 3450mg의 나트륨을 섭취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나왔나 봤더니만 이 왼쪽 거는 수축 결합, 이 오른쪽 거는 확장 결합이에요. 수축 결합만 보시면 하게 되면 파란색은 미국식 식사 더하기 고염식, 그러니까 가장 나쁜 쪽이죠. 그다음에 빨간색은 대쉬 다이어트 중에서도 여기 고염식이 보통식이 저염식이 있는데 그중에 저염식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기저혈압이 130mg인 사람들은 이렇게 했더니 5.3 정도 차이가 났고요. 기저혈압이라는 게 처음에 연구 시작할 때 여러분을 말하거든요. 기저혈압이 130mg에 139mg 정도 된 사람은 7.5mg 차이가 났고 140mg에서 149mg 된 사람들은 9.7mg 차이가 났고 150mg 넘는 사람, 즉 이 연구에 들어올 때 참여할 때 150mg가 된 사람들은 무려 20.8mg가 차이가 났어요. 이 말이 뭐냐면 기저혈압이 높을수록 효과도 좋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재미있는 거죠. 위험이 높은 사람일수록 이득도 많았다라는 거죠. 말하자면 어둠이 가장 짙을 때 빛이 밝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약을 먹지 않는 초기 고혈압 또는 약을 먹지 않는 고혈압 전 단계에서 이렇게 일반적인 미국 시기 고염식에 비해서 대쉬 다이어트에다가 이렇게 저염식도 했더니 혈압이 낮아지는 건 전혈압을 통틀어서 마찬가지인데 이 사람의 처음 혈압이 높았을수록 좋다라는 거죠. 굉장히 좋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게 되면 얼마나 떨어졌나 보게 되면 보통 FDA에서 혈압약으로 승인을 해주려면 혈압이 한 5mg 정도는 떨어져야 되나 봐요. 그런데 뭐 ACE 이니비터라고 하는 요즘은 우리나라 사람한테 기침 때문에 잘 안 쓰는 그런 혈압약도 한 10mg 떨어지고 베타 블록커 같은 거 테널민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 10mg 이상 떨어지고 최근에 뭐 여기는 ARB 안 나왔지만 그 칼슘 채널 블록커라고 해가지고 흔히 여러분들 드신 노바스크라든가 아니면 아달라시라든가 여러 가지 이름 애니리핀이라든가 이런 약들도 한 15mg 떨어지는데 이게 보게 되면 다이어트 하나만으로도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150mg 이상 되는 사람한테 저염 대쉬 다이어트하고 고염 미국식 식사 했을 때는 20mg 이상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뜻이 뭐냐면 식사 하나 제대로 잘하게 되면 약 한두 종류 쓰는 것만큼이나 혈압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고 이 데이터가 이 연구가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연구의 결론은 하루 1150mg의 저나트륨 식사는 하루 3450mg의 일반 미국식 식사에 비해서 혈압을 굉장히 많이 들었고 이 혈압의 효과는 혈압 강화 효과는 기저혈압이 높을 수 즉 자기가 처음에 연구의 시작할 때 혈압이 높을수록 130보다 130에서 139가 좋았고 140에서 149가 좋았고 150 이상이 더 좋았어요. 그래서 기저혈압이 높을수록 저나트륨 식사의 혈압 강화 효과는 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럼 도대체 맨날 소금하고 나트륨하고 얘기하는데 뭐가 다르냐 이제 소금이 NaCl이죠. 나트륨은 나트륨이고 이 질량비가 염소가 60%고 나트륨이 40%예요. 그러니까 아까 소금이 1150mg이면 나트륨 그러니까 나트륨이 1150mg이었으면 소금으로 환산하고 싶은 그램으로 바꿔서 2.5를 더하면 되니까 1150mg은 1 곱하기 약 소금을 2.5g 정도 먹는 거예요. 하루에 굉장히 낮은 용량입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나트륨을 소금으로 바꾸고 싶으면 2.5를 곱하시고 소금 중에서 나트륨만으로 빼고 싶으면 곱하기 0.4를 하시면 바꿔지는 거죠. 이 연구의 의미는 초기 고혈압 또는 고혈압 전 단계에서 저염식은 고혈압 약재보다 훨씬 더 큰 혈압 감소가 있었다는 거죠. 훨씬 더한 것은 어폐가 있고 고혈압 약재만큼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혈압 감소 효과는 체중 감소와 무관했어요. 단지 나트륨 하나 줄이는 걸로 충분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식사가 지속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겠어요. 30일 해본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고혈압 약을 먹는 사람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이 뜻이 뭐냐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혈압이 워낙에 높아서 혈압을 먹고 있는 사람이 의사랑 상의 없이 함부로 약을 끊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혈압을 진단받자는 그런 고혈압 전 단계 또는 이제 막 시작한 초기 고혈압에 대해서 그걸 쓴 거지 이미 고혈압이 된 지 10년 됐거나 15년 됐고 혈압이 엄청 높아서 약을 두세 종류 먹고 있는 사람이 나도 한번 해보자 해서 할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거기다가 보조적으로 저염식을 하게 되면 약의 용량과 약의 종류를 낮출 수는 있겠지만 약을 끊을 수 있는 건지는 몰라요. 그리고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행여의 동영상 보시고 혈압 약질 두세 개 드시는 고혈압이 오래된 여러분들이 나도 끊어봐야 되겠다고 함부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또 하나의 메시지는 빠르수록 좋다라는 거예요. 고혈압 전 단계 저번에 당뇨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지만 고혈압 전 단계는 초기 고혈압을 진단받은 분들이 차일피 약도 미루고 다 미루고 했다가 나중에 심해져서 병원 가서 결국 약을 먹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지 마시고 이 연구의 결과를 보시고 아 내가 빨리 염분을 줄여야겠다라고 하고 염분을 줄여야죠. 그럼 어디 가서 지금 지도를 받느냐 보건소 가시거나 병원에 가시면 다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연구가 남긴 질문은 어디까지 나트륨을 놔주셔야 되느냐 왜 가끔 TV 보거나 뭐 이렇게 또 어디 블로그 보면 소금을 많이 먹을수록 건강이 좋다는 좀 이상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소금을 많이 먹을수록 건강이 좋다는 건 정말 잘못된 주장인데 소금을 너무 적게 먹으면 해로울 수 있다는 거는 일리가 있을 수 있는 주장이에요. 좀 둘이 얘기가 달라요. 소금 섭취량을 줄여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낮추는데 그 이상으로 너무 낮추면 오히려 사망률이 올라가는 통계가 있거든요. 근데 이 저자들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야노마모 인디안이라고 브라질 인디안인데 이 사람들은 하루에 나트륨 200mg만 섭취하는데 그러고도 잘 살고 고혈압이 없대요. 늙어도 그래서 아마 우리가 너무 많이 섭취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1150mg을 먹기는 힘들어요. 워낙에 심심하거든요. 나트륨을 그렇게 먹으면 근데 그래도 좀 낮춰야 되지 않는가 라는 시사점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체중 감소 없는 혈압강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건 나중에 오늘 설명하지 않겠고요. 그 다음에 다른 인종의 설명이 가능한가 우리 동양인 우리 같은 동양인에서 설명이 가능한가에 대한 거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사람이 달라봤자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서양인한테 이 정도 이런 거는 서양인한테도 맞으면 우리한테도 맞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연구는 앙코어 연구예요. 이것도 역시 약자예요. Exercise and Nutrition Intervention for Cardiovascular Health 라고 해서 실명간 건강을 위해서 약 말고 운동과 음식을 조절했을 때 과연 혈압이 잘 떨어질 것인가 보는 여러 가지 연구인데 이 중에 하나가 이번에 미국 2018년 9월 달에 미국 고혈압학회에서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129명의 과체중 비만인 그런 중에서 고혈압 또는 고혈압 진단 전 단계를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체질량 지수가 25에서 40으로 보통 사람들은 아니죠. 25는 보통 사람이겠지만 그 다음에 혈압이 130에서 160mm믹키리 수축기가 그 다음에 확장기는 80에서 99mm믹키리인 사람들이고 평균 혈압이 138에 86 정도 됐어요. 그 다음에 다이어트를 세 가지를 해봤어요. 그래서 유절케어 너 알아서 드세요 라는 거 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쉬 대쉬 다이어트만 준 거고 여기다가 대쉬 더하기 몸무게까지 한번 조절을 하게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16주까지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처음 시작할 때 미국 심장학계 그 리스크 스코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나이 혈압 콜레스테롤 흡연염 이렇게 두들기 누면은 이 사람이 10년 동안에 심장병이 생길 확률이 10% 넘게 되면 고혈압 약제 쓰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미국 심장학계 기준에 따르면 이 도중에 약 반 정도는 고혈압 약을 복용해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봤어요. 16주 정도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본 거예요. 보게 되면 놀라워요. 그래서 대쉬 더하기 웨이트 모듈레이션 한 그룹은 수축기가 16강화됐고요. 그 다음에 확장기가 10mm먹기로 강화됐어요. 약보다도 단일약제보다 센 거예요. 그 다음에 대쉬만 한 거예요. 다이어트만 한번 해본 거예요. 좋은 다이어트만 했더니 수축기가 10일 감소되고 그 다음에 확장기가 8mm먹기로 감소된 거고요. 그냥 너 알아서 하세요 하고 유절케어 라는 쪽은 별로 감소 안 됐어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보게 되면 그래서 봤더니 이 대쉬 더하기 WM 속에 속한 사람들이 처음에 이런 다이어트 하기 전에는 54%가 고혈압 약제를 먹어야 되는 사람들을 분류됐는데 하고 난 후에 16주 4개월이죠. 15%만이 약을 먹어야 되는 그룹으로 된 거예요. 엄청나게 떨어진 거예요. 한 3분의 1로 떨어졌죠. 그 다음에 대쉬 다이어트 한 그룹만 봐더라도 처음에는 51%가 고혈압 약을 먹어야 되는 걸로 돼 있지만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만 23% 반 정도는 안 먹어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너 알아서 하세요 하는 유절케어 그룹에서는 전혀 처음에는 55% 약을 먹어야 됐지만 끝난 다음에도 48% 이상 약을 먹어야 되는 거니까 별로 효과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주는 교훈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대쉬 다이어트만으로도 굉장히 좋고 거기다 더하기 체중까지 운동과 이런 걸 더불어서 체중까지 빼게 되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미국의 National Institute of the Health 하여튼 뭐 우리나라를 뭘로 번역해야 되나 하여튼 그쪽 펀드를 받아서 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발표됐냐면 이번에 2018년 9월 8일 날 아메리칸 핫 어소시에이션 조인트 하이퍼텐션 2018 사이언티빅 세션에서 발표된 거예요. 아직 포스터만 나왔어요. 이거 이상을 구하기 힘들듯이 몇 킬로그램을 감소한 거냐 이런 자세한 데이터는 볼 수가 없는데 아마 이것도 나중에 논문으로 나올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돼가지고 의사들이 보는 학수 사이트에 이렇게 포스터 자체가 요약이 돼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연구 의미는 고혈압 전 단계 또는 초기 고혈압 환자가 저염식사를 한다면 많은 경우에서 혈압력 없이 정상혈압을 유지할 수가 있고요. 더욱더 저염식사와 더불어서 체중 조절까지 한다면 혈압력이 필요 없을 경우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물론 여기 사람들도 약을 쓰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역시 두 연구 다 합쳐보면 아직 약을 쓰지 않는 초기 고혈압 환자 또는 고혈압 전 단계인이 고혈압을 예방하거나 또는 고혈압에서 탈출하고 싶다면 뭘 해야 된다면 저염 다이어트와 운동을 열심히 해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결론은 덜 짜게 먹어야 고혈압이 예방이 되고요. 초기 고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덜 짜게 먹는 것과 더불어 정상 체중을 유지한다면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고혈압 위험해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50%가 그래요. 그 다음에 현재 계속 좋아지고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전히 좀 짜게 먹고 있으므로 염분을 좀 줄이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한국인 식품안전나라 한번 쳐보세요. 구글에 이거 우리나라 식약청 사이트인데 굉장히 좋은 다이어트 여러 가지 식품에 대한 정보가 있거든요. 여기 따르면 한국인의 1일 섭취 권고량은 2000mg 나트륨이요. 그러니까 소금이 아니라 나트륨이 2000mg 소금은 곱하기 1.25 하니까 얼마죠? 하여튼 계산이 안 돼. 1일 섭취 권고량 2000mg 이니까 아직도 그것보다는 더 많이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나왔네요. 여기 바로 나오네요. 그러니까 2000 곱하기 2.5 하는 거죠. 5g이네요. 소금으로 따지면 5g 정도 우리나라 권장량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상황을 보게 되면 이거는 2011년 통계 지금 더 좋아졌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국민 1일 나트륨 섭취량이 2014년에는 3,890으로 여전히 높고 그런데 2010년에 비하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때는 5,000mg 이었어요. 많이 줄었고 미국인은 3,000mg 먹고 있는 것 같고 WHO 공고는 2,000mg 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2014년 통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18년이니까 더 떨어진 걸로 제가 기억해요. 정확한 통계 찾을 수가 없어서 이걸로 대체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국이나 찌개나 면유에서 나트륨 섭취량이 높아요. 외국은 가공식품 같은 게 많고 그런데 국, 찌개 면버 뻔하죠. 국에 다 후루루 먹는 거 찌개도 다 먹는 거 면유도 면 자체에 소금이 많거든요. 보게되면 한국 사람들이 나트륨 구분 중에서 국찌개 면유가 제일 많은 걸로 돼 있어요. 이걸 좀 줄이셔야 돼요. 그래서 음식 속에 나트륨 해가지고 김치찌개 2,000mg 이것도 식품안전나라 데이터예요. 그 다음에 갈비탕 1,700mg 나트륨 육개장 2,900mg 많죠. 라면 1,800mg 많죠. 우동 2,400mg 정도 돼요. 그러니까 런과 탕이 합쳐진 건 최악인데 그렇다고 먹지 않을 수 없다면 국물을 최대한 억제하시고요. 국물 다 안 드시는 게 좋아요. 이런 것들 좀 조심하셔야 돼요. 나트륨 섭취를 줄이려면 나트륨이 적은 식품을 선택하는 게 좋고 소금 대신 천연 향식료를 사용하는 게 좋고 국탕 찌개에 국물을 적게 먹는 것이 좋아요. 그 다음에 신선한 채소하고 우유를 먹고 그 다음에 외식 때 싱겁게 또는 소스 따로 주세요. 한마디 해주면 그래도 좀 적게 좀 덜 짜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거 다 거기 나오는 거예요. 가서 보시고 나트륨을 줄이는 레시피 해가지고 여기 또 나와요. 밑에 여기 웹사이트 주소가 있거든요. 보면은 뭐 식품안전나라에서 추천하는 나트륨 줄이는 레시피 있고 또 당류 줄이는 레시피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가족의 건강에 관심이 많은 주부분 또는 내 건강에 관심이 많은 본인이 요리할 줄 아는 사람도 한번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말씀드리면 고혈압 예방 생활 습관은요. 금연해야 돼요. 무조건 금연입니다. 금연을 하지 않으면서 혈압을 식사로 조절하겠다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담배 한 대 피면 신비림 없기로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한 시간 동안 올라가 있어요. 한 개 피하면 한 시간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한 한 갑을 피면 20개인가요? 한 갑이? 20개인가 24개인가 하여튼 그 한 갑을 피게 되면 24시간 동안 혈압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약 없이 혈압으로 진행하는 걸 방지하고 싶고 초기 고혈압이지만 약 없이 해보고 싶다는 사람이 만약에 담배를 핀다면 그 사람은 자기의 소망과 자기의 행위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연을 하시고 당연히 규칙적인 운동을 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가공식품을 적게 먹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가공식 원재료에 비해서 그게 가공이 될수록 자꾸 칼륨은 없어요. 칼륨이라는 건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좋은 물질인데 칼륨은 없어지고 나트륨이 많아져요. 그래서 자연상태에서 건강한 식단은 칼륨 된 나트륨의 비율이 4대 1로 칼륨이 4배 정도 많은 게 좋은데 음식을 가공할수록 이 비율이 역전돼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가공식품 많이 먹어서 나트륨이 많이 오거든요. 면도 안 먹고 국도 잘 안 먹는 사람들인데 예를 들어서 사과는 신선한 사과 100g은 칼륨하고 나트륨이 125 대 1이 있어요. 칼륨이 125배나 많아요. 그런데 이걸 사과 파유로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칼륨이 1이고 나트륨이 4가 되어버렸어요. 역전된 거죠. 이렇게 가공을 하면 이렇게 되어버려요. 오이는 자연상태의 오이는 칼륨이 25 나트륨이 1인데 이걸 오이 피클로 만들어버리면 칼륨이 1이 되고 나트륨이 10이 돼요. 그러니까 뭐든지 참치도 그렇고 소고기도 그렇고 뭐든지 가공을 하면 할수록 결국 가공식품이라는 게 나트륨이 많이 들어가고 칼륨이 탈각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공식품을 적게 먹어서 좋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녹황색 채소 이건 왜 그러냐면 세 가지 때문에 그래요. 칼륨이 많죠. 녹황색 채소 그 다음에 질산염이 많아요. 질산염이라는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물질인데 어디 보니까 어디 인터넷 사이트 같은데 보니까 질산염은 위암이나 이런 걸 일으키는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라는 상상 속에서 얘기를 해요. 물론 질산염이 위산하고 붙어버리게 되면 이론적으로는 거기서 발암물질이 나올 수 있지만 그게 이렇게 빨리빨리 지나가거든요. 건강한 신체에서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가끔 육아 사이트에도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채소로 많이 먹으면 발암물질이 많이 넘는던데 그렇진 않고 질산염이 많아서 녹황색 채소는 혈압 강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칼륨보다는. 그 다음에 섬유질도 많고 해서 이런 걸로 고혈압 예방식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 금연 운동 가공식품 적게 먹기 그 다음에 녹황색 채소 이런 걸 한번 해보시면 우리가 혈압을 건강한 사람은 더 건강할 수 있고 고혈압 전당된 사람은 고혈압 안 될 수 있고 초기 고혈압 환자는 고혈압에서 탈출할 수가 있어요. 오늘의 요점은 저염식이 나트륨을 적게 먹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체중을 조절하자 그 다음에 이렇게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처럼 금연하고 운동하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가을인데 제가 이제 쇼핑 좋아할지는 꿈에도 몰랐어요. 제가 워낙 쇼핑을 피아노 칠 때도 쇼핑은 정말 치기 싫어했고 그렇다고 제가 피아노 아주 잘 쳤다는 건 아니고 옛날에 쇼핑은 보통 어느 정도 치면 하잖아요. 근데 최근에도 너무너무 재미가 없었는데 요새 너무 아프고 그런데 갑자기 딱 틀었더니만 이렇게 갑자기 쇼핑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녹턴을 오늘 한번 들어봤어요. 이거 인터넷에서도 CD로 팔거든요. 그래서 림판이라는 영국의 마오라 림판이라는 영국의 피아니스트가 연주한 쇼핑 녹턴 너무 좋습니다. 이게 일반에게 유명한 거는 피아니스트라는 영화에서인데 유태계 폴란드인 피아니스트가 독일 점령하에서 음악을 사랑하는 독일군 장교의 보호하에서 피아노를 치면서 연령하는 게 있는데 거기서 녹턴 시마 그게 아마 나왔었고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이건 들어보시도록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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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